지역 상공계의 역점 사업인 울산 상공회의소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장기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이전을 위해서는 현 회관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매각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 산악연 클러스터 부지에 마련된 울산 상공회의소 이전 부지입니다. 울산 상위는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5,70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회관 설계작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축회관 중공 시기가 당초 오랜 말에서 2026년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회관 신축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여기에 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도 급증해 울산 상위가 계획한 이전 사업비는 당초 45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울산 상위는 기존 건물 매각으로 350억 원, 회관 신축 적립금 90억 원 등을 합쳐 이전 재원 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체 부지가 1370평, 45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공시지가가 140억 원의 현 청사로 300억 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상공 회관 이전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울산 상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